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새로운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을 다 공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책의 마지막 선지서를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알면 왜 우리 소설도 마지막을 알면 전체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그렇게 말씀드려봤는데 마지막 예언서가 뭐죠? 맞습니다. 말락입니다. 말락이가 꼭 그 뜻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그 말 마지막, 끝 이런 표현감 마저 들어가서 말락이 선지자가 기억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말락이서는요. 학계, 스가리아, 말락이 이렇게 되죠. 그 세 명의 선지서가 사실은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유다가, 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망했죠.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또 페르시아 시대는 뭡니까? 맞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령은 바벨론에 당했는데 또 페르시아가 그 위에 또 점령을 했으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세월이 오래 지나고 그야말로 이제 페르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이름 없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포로기 이후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극화해서 그려진 것이 사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에스더도 본인의 유대인 이름을 이제 감추고 창시개명을 한 거죠. 이름을 바꿀 만큼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가 너무나 거대한 제국입니다. 당시 뭐 인도까지 해서 저쪽 막 유럽까지 다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그야말로 관심도 없어요. 어느 정도 관심이 없어요? 하만이 거래를 했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민족 이름도 거론을 안 했어. 이 민족 나한테 맡겨라 하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줄 만큼 우리는 이스라엘이 대단하지만 페르시아 왕한테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되게 불쌍하죠. 이제 그런 시대를 그린 것이 학계 스가리아 그 다음에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말라기를 봐야 되겠고요.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전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다시 또 이스라엘이 돌아왔죠. 유다 땅으로 일부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 측령으로 페르시아 왕이에요. 고레스가 고레스 측령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이후에 말라기가 쓰여진 건 확실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거기 보면 성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숫자 좀 복잡하시긴 한데 450년에서 400년대 쓰여졌다. 이때가 이제 에스라 니에미아 시대입니다. 이때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좀 그 이전에 500년에서 475년 이때가 이제 학계 스가리아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쓰여졌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리아가 성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또 말라기가 활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학자들한테 맡겨두고요. 어쨌든 그런 시기에 성전 완성된 이후에 이제 말라기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외국인 통혼 얘기, 이혼 얘기, 제사장직 남용 얘기, 성전 얘기, 11조 얘기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이게 에스라 니에미아 때랑 이슈가 특별히 통혼 문제 이런 거 이슈가 비슷하지 않냐 해서 또 어떤 학자는 에스라 니에미아 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또 이 말라기라는 이름도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의견이냐고요. 이제 3장 1절에 보면 나의 사자. 하나는 이제 그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랬는데 내 사자라는 게 말라기예요. 사실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주제어, 나의 사자를 보낸다는 그것이 이름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익명의 예언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이냐.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100% 이제 뭐 이거다 저거다라기보다는 아 그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구나. 마침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또 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본문에 나오는구나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여우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쳐서 그런지 오히려 더 여우아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낙담과 불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사상 자존심 그런 것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기예요. 또 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도 회복을 시키고 성전도 나름 짙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에 본인들이 왜 애당초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반성 이런 것보다는 좀 원망이 늘어나고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이 포로기 이후에도 살살살살 짓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을 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을 딱 붙들어도 모자라는데 반성하고 있어도 모자라는데 그 죄들을 은근히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못 말려. 포로를 볼에 봤는데도 반성을 안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또 답답한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있는 것도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이제 곧 그 구조를 보시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를 보시면 하나님이 답답은 하신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이제 곧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과거에는 막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죄 짓지 마라. 막 왜 그러냐. 그럼 내가 친다. 가만히 안 둔다. 나한테 돌아와라. 그리고 제발 좀 나랑 언약관계 회복하자. 막 하나님이 계속 보내신다는 건 아직 희망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라기는 그들의 죄가 반복 살살살살 살아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는 데 대해서 정말 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한 400여 년간의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마지막 이제 침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오실 분이 오셔야 해결이 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침묵기가 지나고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메시야. 기다리던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죄를 거듭 질 겁니다. 그분만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런 심정에서 여러분이 좀 이번에는 하나님 심정이 돼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대화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구약의 하나님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난 신약의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오해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좀 억울해요. 구약의 하나님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심판을 말씀하셔서 그렇지 사실 신약도 심판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안 하셨을 뿐이지. 게시록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으로 딱 버티고 있는데 너무 여러분이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인상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편 같은 걸 보시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시편의 저자들이 마구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만큼 또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속이 터질 때는 시편을 읽으시면서 동시에 막 좀 쏟아내셔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편에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감히 말하는 시편의 저자도 있어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안 보죠 여기 눈 가리고 계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범합니까? 또 여하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그렇게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라고 하나님 지금 화내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화낼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저자도 있어요. 또 어떤 시편의 저자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의 하나님이 어딨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러면서 왜 저 열방 이방 민족이 니네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항의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소화하는 시편의 저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말라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말라기 좋아하는 게 아주 그냥 여러분이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쉬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서론 딱 나오죠. 서론 결론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의 논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네 번째 논쟁 다섯 번째 논쟁 여섯 번째 논쟁 끝이에요. 그거 못 외우시는 분 없으시죠? 몇 가지 논쟁이라고요? 여섯 가지의 논쟁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아까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해요. 좀 따져요. 뭐 그렇다는 말입니까? 언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호소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이 여섯 번째 논쟁의 같은 식이에요. 하나님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답변하고 니네가 그랬지 왜 안 그랬다 그래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치열하게 쟁론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논쟁적, 단언적 쟁론과 질문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문학기법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아주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는 감히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까? 그냥 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도 아주 좋은 하나님의 모습이 많아요. 또 이런 이제 수사학적 질의응답 형식이 후기 라삐 문화의 또 라삐 학교의 특징으로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잡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 보면 계속 쟁론하잖아요. 뭐 식탁에서도 계속 아버지와 아들이 뭐 유대인 교육비법 해갖고 질문하고 답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쟁론하는데 그게 그렇게 교육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좋은 밥상머리 교육 또 가정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교육 이렇게 본을 또 말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의 교육의 선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우상, 이혼, 11조 사회 정의 문제 제사 문제 지도자 계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와 경고와 또 하나님의 심정들이 막 섞여 있어요. 기대되시죠? 재밌습니다. 저는 구약이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라기의 어떤 메시지 어떤 논쟁들이 여섯 가지가 다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그 첫 논쟁은 하겠습니다.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펴주시고요.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왁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경고는 뭐 이렇게 경고를 준다라는 말보다는 게시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쟁의 시작은 2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것이 첫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뜬금없이 이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딱 사랑했나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이제 현재 이게 시제로 보면 현재형과 다름없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라기의 첫 주제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그렇죠. 하나님이 난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사랑해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 말라기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신명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도 사랑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카이저라는 학자는 말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2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d's Unchanging Lo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멋지죠. 사랑 이야기가 나오나 앞으로 계속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 주제는 사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대변해 주십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겠는데요.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믿으란 말이에요. 라는 항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편에 서서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는 오시지도 않죠. 소식도 없죠. 자기네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지 알 수도 없죠. 나라는 그 꼴이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믿으라고요. 못 느끼겠는데요. 뭘 해주셨는데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요. 나 여하가 말하나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건 뭐예요. 에서는 장자로서 자격이 있는 자 아니냐. 그런데 내가 에서 장자를 택하지 않고 그 동생인 야곱을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답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렉션.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격 없는 너. 야곱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던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도 현대로 하면 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보태준 게 있나요. 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세요. 이건 비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야곱을 애서보다 조금 더 사랑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권적으로 애서 대신에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더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애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런 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애서가 하는 산업들이 융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그 모든 산업들을 이리에게 줘버렸다는 건 다 어떻게 보면 폭망이고 폐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애돔은 말하기를. 애서의 자손들이 세운 게 애돔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면서 애돔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죠. 애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애돔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애당초에서도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장작권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게 팔아먹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힘으로 아까 산업을 황폐하게 했다 그랬죠. 우리 힘으로 산업을 일으키자. 그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망군의 여와는 이르리라 이르리라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될 리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애서가 뭘 그렇게 야곱보다 잘못했어요. 사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거죠. 애서는 미움받고 진노받은. 근데 왜 여기서 해필 애서 애돔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사실 그들은 유명한 형제이면서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굉장히 못되게 그렇고. 오바데아에 보면 오바데아서가 애서의 심판을 얘기하는 정말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돔을 향한 심판의 책이에요. 그건 뭐냐면 애돔만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애돔이 하나님의 백성의 적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였을 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에 대적하는 대적을 이렇게 미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바데아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애돔들이 옆에서 애서 그 족속들이 막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네 형제국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대보세요. 뭘 우리한테 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지금 이 꼴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증거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애서는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냐. 크게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면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왁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 국가만 보는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국가신으로만 보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지경 밖에서 크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애돔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와우 하나님의 애서를 정말 애돔을 미워하시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보면 열방, 이방 국가도 회복을 하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애돔도 여와를 부르기만 하면 여와께서 애돔도 품으실 것입니다.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도 나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품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못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God's Unchanging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말라기의 첫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좋죠? 나머지 다섯 가지의 논쟁은 뭐가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